안녕하세요 허브경대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두 번째 라인까지는 올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.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정리가 되면 좋았겠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또 밀린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준비해놨던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등 라인들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고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3만원 라인, 이 검은색 또는 떨어지고 있는 21선 이 언저리 라인에서 정리하면 수익구간으로 나올 수 있겠죠.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일단은 뭐 크게 놓고 보면은 요런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물론 얘가 반등이 나와서 막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에요.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있는 거는 요 정도 포지션입니다.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요렇게 나오는 거.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형성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눌리고 이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. 뭐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리튠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2차전지 애들. 얘네들 키워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죽어버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얘네가 요렇게 쫄쫄히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좀 흐름을 좀 볼까요? 지금 얘가 여기에서부터 하락구간을 보여줬던 구간이 여기죠. 그래서 22일 정도, 23일 정도의 이 하락구간을 보여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럼 얘도 지금 오늘까지 어떻게 됩니까? 얘를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면 18일 날이죠. 오늘이. 이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17일이네요. 1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여기 라인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여기가 한 16일 정도 거래량이 됐고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. 그래서 지금 17일이고 여기 라인에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좀 반등을 보여주는 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.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주는 이 라인 근처에서 정리할 수 있는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 작성했던 대로 한 번 유지를 해보자 라는 관점을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. 저희랑 단기 매매 무료 체험 진행을 할 건데 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또는 장사를 하고 있어서 단기 매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지금 저의 허브경제TV를 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. 일주일에 4개에서 한 6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거거든요. 지난주에도 5개 수익이었고 이번주에도 5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내가 월요일날 100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날 계좌를 열어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네?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? 다음주 금요일날에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어요.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. OT 할 때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할 거고 비중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?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